SBS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시크릿가든 출연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근황 오스카역 당시 38세, 윤상현 현재 48세, 분식집, 옷장사 등 평범한 삶을 살다가 김우라 타쿠야를 닮은 외모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가수 지망에서 배우로 전향하였으며 실제 이 작품의 OST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18어게인에 출연하였습니다. 윤술 역 당시 33세, 김사랑 현재 43세, 2000년의 미스코리아 진으로 데뷔하였고 작품 인기 덕에 수많은 CF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9년간 한 개의 작품만 출연하였고 최근 드라마 복수해라 등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아직 미혼이며 현재 반려견과 생활 중입니다. 임종수 역 당시 30세, 이필립 현재 40세, 도지 워싱턴대 공학 석사이며 IT기업 SDG의 이수동 회장의 아들입니다. 2007년에 태황사신기로 데뷔하였으며 2012년에 눈부상을 당해 잠정 은퇴하였습니다. 현재 화장품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10월 쇼핑몰 대표 박현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김비서 역 당시 33세, 김성우 현재 43세, 악역 전담 배우에서 코믹 애교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하였습니다. 2014년에 결혼하여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개의 작품에 출연하는 등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동규 역 당시 40세, 윤기원 현재 50세, 1991년에 개그맨으로 데뷔한 탤런트입니다. 올해 12월 방송 예정 드라마 철인왕우에 출연하였습니다. 박봉희 역 당시 56세, 성병숙 현재 66세, 고대 출신 성우겸 배우로 최근 예능 기적의 습관에 출연하였습니다. 문 연옥 역 당시 55세, 김지숙 현재 65세, 1980년에 데뷔한 연극계의 데모로 중앙대 교수이며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역 당시 27세, 최윤소 현재 37세,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조연으로 활약 중에 2019년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에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기릭선 역 당시 45세, 정인기 현재 55세, 1985년에 데뷔한 영국 뮤지컬 배우입니다. 주인공 아버지 역으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2020년 영화 담부에 출연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